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은 오고 거침없는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경북 경남의 스타들이 좀 서울에 올라와서 험지에도 오고. 제가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는데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설득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한 주 당 화합과 공천에 대한 여러 제안들을 내놓으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순위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 정치권 쟁점들 패널 4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의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인효완 혁신위원장은 영남권에 있는 스타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밤사이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인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얻을 것, 얻는 그런 세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북 경남의 스타들이 좀 서울에 올라와서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험지에도 오고 서울에서도 아주 공평한 그런 룰을 우리가 제시를 하면은 많이 달라질 거리라고 봐요. 네, 인효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 자리에 앉은 뒤 어제 본격적으로 언론사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영남권 스타 의원들의 서울 험지 출마, 총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내용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저도 사실은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는 저 이야기가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늘 나온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도 마찬가지지만, 험지예요, 수도권이. 다 아시겠지만 121석 중에 지금도 18석, 16석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과연 지도부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혁신위원장도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그 TK, PK 의원들이 실행을 할 거냐. 그거를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사실 그냥 말잔치에 끝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두 명이 올라온다고 그랬고, 되는 문제도 또 아닙니다. TK, PK 중에서 한두 분 딱 올라와서 한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진짜 저게 만약에 효과를 보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20명 정도. 완전히 와서 수도권의 전체 바람을 일으키는 정도가 되면, 저는 그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실행이 될 것이냐. 과연 당사자들이 오케이를 해줄 거냐. 그렇죠.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실행이 될 것인지 좀 의문을 표시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금 영남권 의원들의 험지 출마?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당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혁신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여당이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누가 자출을 했습니까? 이건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총책임을 지고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본인이 혁신위원회에다가 전권을 부여한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권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전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니 진짜 믿었냐? 또 이런 식의 패러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혁신위원회 자체만 희화화될 뿐만 아니라 대표 본인도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영남권 의원들이 수도권에 실제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그곳에서 지금 뛰고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있고 다른 후보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반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김기현 대표의 당내 입지랑도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10년, 15년 전의 정치였으면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총재 중심의 전략 공천들이 있었고 일괄 수도권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인데 최근에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당내 민주화라는 것 때문에 지역 경쟁 체제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따라서 미리 몇 개월 좀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이나 무슨 일을 하면서 뛰었던 분들의 반발. 그렇죠.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PK 지역 같은 경우도 TK는 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말하자면 민주당을 이롭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그럼 수도권에서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이 뭐냐. 그런 부분하고 매칭이 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에서 3선 해도 사실은 인지도가 낮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수도권으로부터 중량감을 느끼지 못하는. 예를 들면 대구에서 3선의 핸들 수도권에서 저 사람 누구야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번 다음 선거는 저는 인물 대결이라고 봅니다. 양당 모두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감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누가 나왔지? 저쪽은 누구지? 이렇게 새겨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저런 큰 거칠한 표현보다는 물론 희생해야 된다. 그건 다 받아들일까. 그러나 합리적으로 그 지역의 의원들이 당신이 이 지역에 가면 당선될 수 있어.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옮길 수 있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야만 실제적으로 당의 이로운 그런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인유한 위원장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못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인유한 위원장이 대통령에게도 기회가 되면 할 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지난 강서구청자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민심은 결국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달라는 요구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들은 당연히 그런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용산 출장 그러니까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에 할 말을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본인이 대통령께도 쓴소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물론 바람직한 이야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정말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당내에서 영남 물가리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안 1호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혁신이 1호, 혁신안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반응이 사실 좀 싸늘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는 그 당사자들은 다 싸늘해요. 그거는 예측된 얘기인데요. 그래도 혁신이면 자꾸 얘기를 해야죠. 당사자들이 받아, 나 고맙다 이렇게 할 일은 만무하니까요. 그렇지만 저렇게 전체적인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근본적인 걸 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면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나에게 이런 조치를 한 것 자체가 부당한데 여기서 왜 우리를 사면하려 하냐? 이런 반발인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요. 본인들의 생각이다. 아무리 내가 무죄라고 주장을 해도 판사님이 유죄다. 이러면 유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윤리위원회 규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을 찾아봤더니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 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대신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장이 할 말은 아닌데 혁신위원장이 당 대표한테 건의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징계 처분을 취소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징계 처분이 취소가 되는 건 좋은 건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할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김재원 최고도 있는데 김재원 최고는 굉장히 고맙게 아주 기쁘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원권 정지 10개월인가 받았는데 어차피 현직 대구 시장이니까 내년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여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혁신위원회 입장에서는 던질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던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절차상으로 사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정리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인유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일단 네 분을 없애고 일단 우리가 통합하자. 우리끼리 먼저 통합하자.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많이 좀 상해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는 내려가서 설득하고 유승민 대표도 만나고 싶고 다 만나서 당 안에 너무 많은 분쟁이 많아요. 그런 거 거침없이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등을 인유한 위원장은 만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결론적으로 끌어안든 안 하든 간에 이런 행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저는 수도권에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청년청표, 또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좀 개혁적인 이미지는 쓸모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 안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집을 지었을 때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물론 민주당에서 이탈표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안 그래도 어려운 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지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께서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서 하실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통합한다는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매우 전략적으로 유용한 카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솔직히 말해서 유승민은 몰라도 이준석은 잡아주는 게 좋다. 혹은 만에 하나 이준석이 대구 무소속을 한다 그러면 허용해서 다시 당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유용한 카드고 따라서 이준석이 더 이상 물론 지금도 용산에 대하여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휴전을 하면서 총선을 치른다면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대화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연말에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과정에서 이거를 좀 방어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방어하는 의미에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핵심은 수도권입니다. 그렇죠. 수도권인데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를 그런 여론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비례신당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에 일단 불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건지를 사실 혁신위에서 그거 연구 안 하면 혁신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어용이든 뭐든 일단은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혁신위원장의 저 모습, 저 말씀은 저는 국민들한테는 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무슨 대구 무소속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 진짜 나오고 싶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이건 추측이긴 합니다만. 추측이지만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일단 이겨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다 끌어안는 모습을 혁신위에서 보여주는 거.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도 잠깐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안동의 병산서원에서 유림들과 만나서 국민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죠. 지금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심이 지난번 강서 구청장 선거가 그렇게 대단한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뜻밖이니까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집토끼를 지키고 산토끼를 추가로 잡는 것이 선거라고 할 텐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산토끼를 잡기는커녕 일단 집토끼부터 위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총선이겠습니까? 지금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도 있지만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구도가 이어진다고 하면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 현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그러면 TK 지역, 보수층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적어도 TK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대통합이랄까요? 그런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는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TK는 보수의 지역에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해서 보수 대통합의 물결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입니다. 국민들께서 강석 우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실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행동이 보수 대통합에만 또 매몰된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국민 통합이라든지 야당과의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내일 이태원 참사 1주기 기념 1주기식이 있습니다. 추도식이 있는데 그 보수는 대통령이 지금 참석을 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는 참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TK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이 뭐냐면요. 친박을 또 표방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이제 또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대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치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뒷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나온 거 아니냐. 또 이런 게 서랑설레하면 대구 경북이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한 다섯 여섯 명 정도라도 저는 나와서 그게 집단으로 친박 무소속 후보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게 수도권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 때문에 저는 이번에 두 분이 만나신 거. 이거는 사실은 미래의 그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잡음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차단하고 방어하는 그런 차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이제 친박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오려는 그 움직임을 완전히 또 차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그런데 뭐 무소속 나올 수 있겠죠. 무소속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친박 무소속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리 친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번 이런저런 그 정국을 거치면서 김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괜히 나갔다가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장례가 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내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무대회에 참석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에 참석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뭐 유족들의 요구일 수도 있고 정치적 공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장 변호사 얘기처럼 아픈 부분인데 어쨌든 외국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결국 우크라이나도 가고 이렇게 평화활동을 마는데 그야말로 1년 전에 이렇게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한 150여 명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 물론 대통령께서 참여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장례식에 참여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더 바란다는 것인데 제가 조금 불만인 것은 통영실에서 정치적이다라는 정치적 지폐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치 행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치 행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냥 안 가면 안 가는 것이지. 왜냐하면 정치 행사라는 건 그럼 불순하다는 뜻인지 그런 의미에서 쓰랑쓸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 어쨌든 또 하나 제가 불만은 인요한 위원장도 가시고 이만희 사무총장 가시는데 개인 자격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지. 왜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자격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당의 자격으로 혹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비서실장이 가서 그야말로 어떤 억울해하는 그런 어떤 국가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눈물을 좀 닦아주면 안 되나.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 간다는 걸 강조하느냐. 이미 참석하시면서 조금 더 큰 포용력으로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직자 가운데는 유희동 정치기위장, 이만희 사무총장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가는데 이분들이 당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불필요한 표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는 참 슬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에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세월호가 지나오면서 이걸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이걸 정쟁의 수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용한 건 사실이잖아요.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태원의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또 이용당하고 또 그러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 행사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저희는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쭉 보면 지금 최근에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슬픔 자체도 이제 이걸 다 정쟁의 수단으로 다 이용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은 제발 그런 방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른 편에서는 너무 방어적이다. 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는 게 사실인데 어려운 주제,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맞는 부분 같고 이태원 참사 1주기는 내일 서울광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의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허울뿐인 통합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사실 어제 이제 임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박정현 최고위원에 대해서만 좀 지나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어제 두 자리가 임명이 됐던 것이고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와 그리고 정책위 의장 자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임명이 되었고요. 정책위 의장으로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호남 출신 이계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사실 정책위 의장 자리라는 것이 총선을 얼마 납두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공약도 개발해야 되고 또 총선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명계 이계호 의원이 들어온 것 자체도 당내에서는 통합을 향한 또 나름대로 행보다라는 평가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맞는데요. 다만 박정현 최고위원에 대해서 친명이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께서 좀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당내 통합을 위해서 지역 안배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이 왜 비판 대상이냐 좀 의아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현 부청장 임용 관련해서 비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글쎄요. 그분이 왜 비판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결권이 있는 최고위원을 불명계 줬어야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친명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비판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박정현 최고위원이 비명계인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이익, 불이익이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객 공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자객은 몰래 은밀하게 침입해서 공격한 자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여러 가지 정황들은 공개적인 선전포고 아닌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친명과 비명이 과연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가. 제 생각에는 비명들은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재명 대표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칼자로를 쥐고 있고 그 다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영장,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강석구청장 선거를 통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비명들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상황은 폭풍전야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중한 상황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친이낙연계. 말하자면 비명계 있잖아요. 박영순 의원 그 지역구에서 사실은 지금 이 임명된 최고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비명계를 없애고 자기가 친명계가 공천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최고위원 자리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현장에서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볼 때 야 이거 대놓고 하는구나. 대놓고 아예. 그게 다 우리가 그런 사인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 지금 좀 전에 나와가지고 왜 그러죠? 뭐 친명계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날 것이다. 저는 너무 분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럼 내년 총선에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거 좀 도전장을 내밀면 이거 내홍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내홍이 깊어지고 있죠. 말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을지 그야말로 이렇게 대놓고 친명계를 최고위원에 앉힌다. 의결견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 자고 우면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전면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런 의지로 비명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단순하게 이번 가결판 논쟁이 몇 사람의 문제가 들지 않고 의외로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원외위원장들이 노력을 한다든지 또 구청장들이나 단체장들이 대대적으로 친명계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말하자면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의 행보에 따라서 이게 같이 서로 연동해서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또 그렇게도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보이집니다. 들으신 것처럼 친명, 비명 간의 공천 경쟁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상황입니다. 비명계에서는 말로만 통합이다. 이렇게 불만과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중간하게 왈과알보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행변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어요.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제거하겠다. 이런 걸 상대는 못 읽나요. 그래서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냐. 말로만 왈과알보 하지 말자. 생선이 그 도마 위에 놓아가지고 나 언제 내려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때 낙선한 분들 가운데 또 친명계를 표방하면서 비명계를 향한 도전에 나선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표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공천 과정에서 결국은 비명계 죽이기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 대표가 지금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만약에 당이 분열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에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누구보다도 당의 통합을 원하는 사람은 당 대표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마치 비명계 의원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당 대표는 정말 통합을 원하고 있고 통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인선을 또 이계호 의원을 정치계 의장에 앉힌다든지 이런 행동을 또 시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 의원들께서도 어느 정도 당 대표의 통합의 행보에 대해서 호응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또 당 내에서도 지도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란들을 또 꺾어내고 이 분열들을 모두 모아서 또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의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통합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행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가 사실 통합을 강조를 하는데 착한 경찰, 또 국합 역할을 하고 반대로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징계론까지 강조를 하면서 나쁜 경찰, 또 배드캄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은 사실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얘기한다고 해도요. 말로만 저러는 거지 역할 분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 저는 이거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외상값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되게 즐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상황...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막 상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 내에 비명계 국회의원들이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을 고려한 움직임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장현주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신 대로 결국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화합이 또 그만큼 중요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는 재차 불출석을 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는 출석을 지난 금요일에 했었잖아요. 선택적으로 재판에 참석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요. 대장동 재판도 두 번이나 빠지고 있어요. 두 번 빠졌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감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도 있는데 그때는 당대표 연설을 해야 된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더 심각한 게 네 번을 연속이나 빠졌어요. 9월 8일, 9월 22일, 10월 13일, 그리고 어제 10월 27일.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그냥 재판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대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민주당은 400억이 넘게 토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이런 식으로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연속으로 이제 네 번이나 빠졌다고 하면 어제 걸석 재판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부를 굉장히 우습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부가 만만하게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재판부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자초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받아주니까 만약에 재판부가 엄격하게 진행하고 판사가 재판장이 무섭게 그걸 갖다 했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3년 그 100주 대낮에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만하게 본다.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의원님.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판사들이 저렇게 안 해요. 만약에 불칠석하죠. 두 번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영장 발부해서 잡아오라고 한다니까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도 사실은 저렇게 두 번 자기네들 마음대로 연달아 지금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없이 재판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 영장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장윤주 변호사님 팔로운 듣겠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한 차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재판에는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국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술석을 하고 궐석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기 전에 법조인이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고 그것이 재판부가 알게 된다면 당연히 이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법조인으로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해서 재판 지연을 하는 것 본인에게 유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도 마무리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안 하거나 이런 이슈는 크게 일어나지 않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그게 틈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에 어떤 태도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연 전략은요. 총선이에요. 총선. 총선 전에 자기에 관한 어떤 사건도 선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보면서 지금 지연 전략을 출석, 불출석을 가지고 또 지금 아주 화려한 묘기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나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그다음에 모든 재판부, 사법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지 자꾸 의심이 됩니다. 묘기는 조금 과한 표현인 점인데 좀 반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자연스럽게 보니까 승급법 재판은 상당히 간명해요. 또 실제적으로 제가 있다라고 하는 재판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반면에 대장동 대판은 상당히 복잡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싸움에 다투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빨리 치루어지는 승급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게 오히려 시간이 끌면요. 재판부가 헌재나 대법관이 다 바뀌면서 보수 재판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재판 끈다고만 말할 수도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정미경 의원님께서는 1심 선거 공판을 총선 이후로 미루려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 법률이 부위원장인데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연예인 마약 관련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권 1부에서 음모론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인데 내용 들어보시죠.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정권의 이기와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터뜨렸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누군가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많은 것들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장관은 이 정도면 병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짜 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이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장에 대한 근거라도 제시했으면 그럴 수 있지. 하다못해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사건 관련해서 어쨌든지 간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안민석 의원은 그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박탈된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대검에서 마약을 총괄하는 대검 강력부가 폐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대검에서 마약만 전담하는 마약과도 없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파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이 되어 있고 심지어 젊은 여중생까지도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사소한 뭘 덮기 위해서 마약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더군다나 5선 의원식이나 되시는 분이 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과 정말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 의원은 지금 5선 중진이거든요. 사실 안민석 의원이 가짜뉴스 유포로 구설수에 오른 건 여러 차례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걸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뉴스가 터졌다. 이렇게 해서 또 문모론이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좀 의문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그야말로 대학가나 어떤 마을 주변에까지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마약 수사 기능들을 검찰로부터 이렇게 경찰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민주당도 오히려 마약 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안민석 의원은 자기 홍보를 한 겁니다. 홍보를 한 거다. 그래서 많이 지금도 뉴스에 보도가 되잖아요. 사실 민주당에도 득될 게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에 득될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의원들은 그야말로 각자의 도생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요. 한 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좀 낳을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지금 묻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는 앉으면 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 딱 들으면 느낌의 총선에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들려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검찰이 공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중간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과연 이걸 모두 그만두고 총선에 나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보시죠. 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고 사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돼 시약검사 등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도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의 고급 회원제 유흥업소 실장인 A 씨가 구속된 건 지난 21일.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현직 의사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마약 투약 장소와 시기 등 구체적인 범행을 파악하기 위해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 조사 결과에 따라 제3의 인물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데 해당 사건이 배당되면서 구체적인 협박 정황 파악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씨와 권 씨의 국내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재벌 3세와 가수 지망생 등 마약 투약 의심을 받는 5명은 아직 4사 단계입니다. 경찰은 이 씨와 권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사원 노도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후 경찰에 소환됩니다. 시약검사 등을 진행하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하재끈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절단 배우 이선균 씨, 오늘 인천지방경찰청에 출석을 하는 상황인데 어떤 조사를 받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선균 씨가 오늘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대마와 향정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약검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검사를 통해서는 마약 투약 여부와 그리고 어떤 마약, 그러니까 마약의 종류와 횟수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관의 과정들, 그리고 이미 구속된 유흥업소의 사장이라고 하는 구속된 사람들이 했던 진술들과 관련해서도 소환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 피의자 신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실 이선균 씨가 포토라인에 서서 심경을 밝힐지 이게 사실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건이 논란이 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이선균 씨가 가타부타 말을 안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소속사 입장만 나왔던 게 전부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선균 씨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사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했었는데. 이번 조사 때 포토라인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일하고 별다른 말을 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혹시 이럴 때 연예인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다,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정도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포토라인에 서는 게 현재 지금 법상으로는 피의자가 의무적으로 그 앞에 설 필요는 없는 건데. 공인으로서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권마다 규정이 있어요. 이게 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법무부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 범위가 넓혀졌다, 좁혀졌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선균 씨는 아무래도 유명한 스타 배우이니까 자신의 공인으로서의 입장에서 무언가 한 말씀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이선균 씨에 이어서 가수 지드래곤 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불구속 입건됐는데. 지드래곤 씨는 어제 사실 변호인을 통해서 마약 투약한 사실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그렇게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는데 25일 날 불구속 입건이 되면서 크게 논란이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3일째, 27일 날 새벽에 부인하는 입장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누가 만약에 마약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바로 안 했다고 대답하지. 며칠 지나서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을까에 대해서 의아한 점은 있지만. 물론 예민한 사건이니까 좀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변호인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의혹을 제기했냐면 이게 혹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고 향후에 향정진성 의약품을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하려고 프레임을 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리한 뉴스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마약류 관리한 법률 안에 향정진성 의약품도 들어가니까. 포함이 되죠. 모든 혐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부인한 것 같습니다. G-DRAGON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한 거고 이선균 씨 측에서는 이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었던 거 맞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선균 씨 그리고 G-DRAGON, 권지용 씨 두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은 언제든지 그 국외로 여행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 출국 금지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을 살펴보면요. 이선균 씨는 대마향정 또 G-DRAGON 씨는 마약으로 서로 좀 다른 혐의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이 두 사람의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처벌이 달라지나요? 일단 조금 전에 이제 하재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마약류 관리법이 따로 있었고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마약은 어떤 걸 마약이라고 하냐면 양규비, 아편, 코카 이런 것들,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마약이라고 했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헤로인, 모르핀, 필로폰 이런 것들. 그런데 법이 통합이 됐어요. 마약류 관리법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물론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양을 투약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개 한 5년 이하 징역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집행위의 정도, 초범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특히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많았잖아요. 그 계약 관련된 위약금 관련돼서 파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이선균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시약검사 일단 진행을 하고 모발검사도 병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시약검사를 통해서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을 하지만요. 모발검사도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수의 분석 의뢰를 해서 더 정밀한 결과를 봐야 될 텐데요. 특히 마약류를 여러 가지를 투약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종류와 횟수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발검사가 더 기간을 오래 잡고 마약을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한 달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것들도 다 검출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국가수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선균 씨가 진짜로 마약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혐의가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도가 나온 시점 이후로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전에 했다는 가정을 한다면 결과를 어쨌든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이겠네요. 그 이후에도 했을 수도 있죠. 마약 끊기가 좀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이나 공가를 받아가지고 뜯긴 그런 것들을 봐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아마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과학적으로 그것이 확인한 것만 남은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운데 경찰에서는 이선균 씨와 또 지드래곤의 마약의 혐의로 포착했던 유흥업소 실장. 이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마약 사건들이 누구 한 사람이 딱 붙잡히면 그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호방 넝쿨처럼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는 건데 특히 중간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붙잡혔을 때 많은 이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선균 씨, 지드래곤 씨, 의사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입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장이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휴대폰 포렌식을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의혹이 생기면서 특히 이 유흥업소가 상위 1%를 위한 회원제업소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면 또 일파만파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을 누가 공급했는지 이 가운데 한 명으로 의사가 일단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고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급책을 조사하면서도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물론이죠.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일단 유흥업소 실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게 된다면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들도 다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공범들도 잡아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마약을 어디서부터 구했는지 그 공급책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 마약 공급책을 잡게 된다면 그 공급책들이 또 마약을 제공한 또 다른 마약 투약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것은 이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포렌식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강남 유흥업소 마약 첩부로 시작된 이 경찰 수사 연예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사건과 그런데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들까지 좀 당혹해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온갖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일부 매체에서 지금 여성 가수 두 명이 입건됐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완전히 근거 없는 보도였고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 지드래곤 씨하고 이성균 씨 이외에 연예인이 조사받는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 가수 두 명이라고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그 여성 가수가 누구냐 지금 돌아가면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업소에 방탄소유단 일부 멤버가 또 당골손님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루머입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러한 루머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균 씨 오늘 오후 인천지방경찰청에 소환이 돼서 시역검사 등 조사를 받는데 이 조사 내용은 내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인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자로 알려졌던 전 모 씨에 대한 의혹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 행적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현희 씨가 직접 심경을 밝혔다고 해요. 남현희 씨가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심경을 밝혔는데 전 씨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최초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1월 달에 전 씨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펜싱을 배우고 싶다고. 그런데 그 사유가 굉장히 황당한데 전 씨가 자기가 일론 머스크하고 경기를 해야 된다. 테슬라 CEO. 우리가 아는 그 머스크 맞죠? 머스크하고 경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펜싱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자로 성전환했다고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전 씨하고 점점 친해지면서 전 씨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래서 점점 전 씨를 믿게 됐는데 그동안 전 씨하고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다 전 씨가 주도한 것이다. 그렇게 남현희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전 씨는 남현희 씨를 속이기 위해 기자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진 목격자의 인터뷰 잠깐 듣고 오시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자인 척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가서 아 모터 대표님 맞으신가요?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주의사...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해달라고 그냥 이제 펜이랑 수첩이랑 들고 가서 진짜 기자인 것처럼 좀 해달라고 그런 정도? 그때 이제 전 씨랑 남현희 씨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어색했는데 그래도 믿는 눈치였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를 했음에도 어색했고 이 어색함을 남 씨가 그럼에도 믿는 눈치였다는 건데 정말 일말에 의심이 없었던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서도 좀 안타까워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 허술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남현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씨가 본인이 의심할 때마다 나름대로 또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P그룹의 혼혜자 신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전 씨가 연극에 가까운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전 씨의 엄마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전 씨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봤더니 뉴욕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친아빠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P그룹의 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모 씨의 이름을 댔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남 씨는 P그룹의 회장이자 전 씨의 부친이라는 사람과 문자 메시지까지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며느리가 되는 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메시지가 와서 대답을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님 연기까지도 전 씨가 본인의 휴대폰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전 씨는 남현희 씨와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전 씨와 얕면이 좀 있었다는 한 유튜버가 전 씨의 사기 행각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튜버의 주장이기는 한데 은행 어플을 켜서 잔고를 보여줬다. 이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는 불가능한데 요즘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저렇게 은행 어플 위조하는 것 정도야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좌에 조금 전에 저 유튜버도 이야기했지만 51억이 계좌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1억이 아니라 51조입니다. 그런데 51조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요. 피그룹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그 피그룹에 51조가 아니라 5조라도 있겠습니까?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됐는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기꾼 천국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파도파도 사실 끝이 없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전 씨가 1인 사역까지 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 육성이 한 언론사에 공개됐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보장이 되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전 XX씨 언론중재위원회 거기 갔대요. 전 XX씨가요? 네. 고소 매체마다 다 고소한다고. 대표님이 아니세요 지금? 네. 어떤 분이신지?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지금 너무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이런 저런 부분으로 두 분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XX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요?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XX이랑 저랑 사고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직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허술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 씨가 평소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어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그 사진들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재력가로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시면 전 씨가 가운데 앉아있고 저 건장한 책임에 경호원들이 뒤돌아서 뭔가 지키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었고요. 특히 리무진으로 보이는 차량 안에 전 씨가 앉아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모습들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특히나 본인의 멀끔한 행색이라든지 화려한 언변 그리고 앞서도 다뤘던 51조가 찍혀있는 그 은행 잔고를 보여주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 씨가 상당한 재력가다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미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전 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사기가 가능했던 배경을 두고 사기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와요. 사기죄 처벌 수위가 낮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 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주 중형이 선고가 되는데 기준되는 금액이 있어요. 5억하고 50억. 만약에 50억 이상의 이익을 갖다 보게 되면 그러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억 이상만 돼도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금액이 피해자별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요. 그 가해자가, 그 범죄자가 얻은 이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 모 씨가, 전 씨가 얻은 이익이 10억은 충분히 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금액도 크고 거기에다가 범죄가, 동정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상습성도 인정이 되고 또 무범까지 되고 거기에다가 P그룹이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발까지 한다고 하니까 전 씨는 이번에는 만만치 않게 아주 중형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되는 거고, 이와 또 별개로 남 씨가 운영하던 펜싱 학원 관련해서 성폭력 의혹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 학원에서 20대 지도자 A 씨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지난 7월에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신고 직후에 그 20대 지도자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사는 중단이 됐는데 문제는 남현희 씨가 그 학원의 대표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느냐. 학원 운영자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제대로 지켰느냐. 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남 씨가 알고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나와요. 네, 일단 김빈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이요. 남현희 씨와 관련한 6명 정도를 함께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요. 결국 남현희 씨가 제보자들과 나눴던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가의 가방이나 차량을 남현희 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결국 범죄 수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진정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수사가 이루어질지 이것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사와도 연결이 되는 만큼 앞으로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도 쾌청하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도 따스한 주말입니다. 단, 낮과 밤의 기온 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거두수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북부동 해안과 산지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0도, 창원과 부산이 21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지면서 남부 해안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